오늘의 날씨는 perfect 늘오던 빛이 많이 보낸 왠지 walking up and then we started talking 촉촉해진 옷이 해빠져 romantic 오늘의 날씨는 perfect 늘오던 빛이 많이 보낸 왠지 walking up 래퍼 재현인데 왠지 하이 한 호흡을 섞어서 늘오던 빛이 많이 보낸 왠지 walking up and then we started talking 촉촉해진 도시에 빠져 romantic 오 좀 좋아졌는데 흐림보다는 맑음이긴 해야되는데 너무 밝게 하면은 오늘의 날씨는 perfect 늘오던 빛 처음 나오는 톤이 나왔어 들어보자 이거 멋있는 것 촉촉해진 도시에 빠져 romantic 촉촉도 되게 표현이 되게 모니처한 느낌이 있어 좀 상상하고 있어 되게 좋아 원래 랩만 하던 애 같애 좋아요 오랜만에 랩 파트가 만들더라고요 직접 가사도 하면서 빛 속에서 춤추는 그런 상상 그런 기분을 살려보면서 상상하면서 랩 파트를 녹음했던 것 같아요 태현아 이제 좀 잘 듣네 태현이가 네 계획이 있구나 원 트랙이 더 좋아 우린 좀 비슷해 닮아가는 듯해 더 원을 새 스며 서로에게 아아 태현 씨 준비 잘했어? 아 일단 가볍게 한번 불러볼게요 들어봐도 돼요? 아예 프라이버시 바이브시 바이브 좀 맞추게 아 이게 쪼만 그 끝내봐 안 돼 근데 랩을 잘해가지고 래퍼 제안이었어 소리 좀 있어 알았어 난 애드립 트랙으로 만들어서 같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네 된 것 같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약간 재즈한 느낌의 곡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에요 녹음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가사 유의하시면서 재밌게 같이 상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대랑 다른 곡이라 그냥 재밌게 놀면서 아 됐지? 네 가볼게 아니 재현이 랩 재현이 랩 재현이 랩 다 했어? 네 끝났어 너와 내가 마주 잡은 너와 내가 마주 잡은 손등이 뜬 것 같아 전문이네 전문 세게 해줘 네 아 이거구나 봄장 못하게 때로는 감당 못하게 때로는 감당 못하게 해피 랩 너비가 돼 내려 유의하진다 유의하진다 2020에 첫 녹음이었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곡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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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제가 감히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힐링입니다 행복 차 안에서 어디 갈 때 딱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 드라이빙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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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돌 나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짤라와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당연히 잘 나오겠죠 우리 짤라와 있기 때문에 네 파이팅 거리 위로 빗방우리 라 라 라 우린 더 물들어 루킹 업 루킹 다 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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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네 나랑 이 발 맞춰 걷는 거리 위로 빗방우리 내리는 빗속에서 아 근데 형 그 뭐냐 루킹 업 루킹 다운 다음에 그 멜로디를 잘 니가 지금 잘 따왔어 잘 따왔어 좀 늘었어 노래가 맞아서 그런거야 아까 됐어? 다 나왔어? 나왔어요? 그렇게 해볼게 요런거 잘한단 말이야 잘한거야 한번 해봐 또 잘한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지 맞아요 그런거 있어요 하면서 정말 제가 재밌다고 느꼈을 정도로 좋은 부분이고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잘 나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했고 워킹 던 베이비 뭐지? 음 잘하네 잘하네 야 정우 네 유유 예 나랑 이 발 맞춰 걷는 오케이 됐어 이걸로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거짓말! 제가 하면서 신나서 했던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포인트를 꼽자면 들으면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멜로디를 담고 있어서 위로 행복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을 재밌게 녹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재밌게 녹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끄러지던 너와 이 도시 위로 또 닿아 A little boom boom I'm a boom boom hang 닿는 곳이 stage We couldn't control it We couldn't control it? We couldn't control it We couldn't control it From the back대로는 up and down 미끄러지던 너와 이 도시 위로 또 닿아 A little boom boo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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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긴장되지 이거? A little boom boom 좀 약간 차라리 랩처럼 A little boom boom 타이트하게 lean on me on me lean on me on me 내 안에 번져와 너의 맘이 I give you everything 지금처럼 나의 품에 항상 lean on me on me 이게 조금 더 나아 이게 다 나아 네 새 같아 좋다 좋다 아까 까마귀는 다시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좀 재밌었어요 립 같은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이 노래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조합으로 하니까 되게 새로운 소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대됩니다 파이팅 잘 맞은 것 같은데? 좋은데? 멍해진 해가 나오면 그래도 멍해진으로 들리거든? 해가 나와야 된구나 응 바람이 올라오는 부분이 멍해진 시선 음악이 딱 신나게 듣다가 딱 그 부분은 이 멜로디가 달라지고 분위기 더 달라지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봤을 수 있게 오 잘하네 와 와 너 왜 내 드립드립 오 꽉 끌어안는지 영원히 이대로 이대로 됐다 이대로 이대로 네 루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긴 얘네가 이 마이크로 녹음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또 목소리 좋네 응 원래 들었던 닉 목소리 중에 제일 좋은데, 나는. 발음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만났어요. 전 같은 유타 형이에요. 유타 형 진짜 너무 잘 불렀어요. 충도성 됐어요. 들으면 기분 좋아할 수 있어요. 펑키한 건 흉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좋아. 티가 좀 난다, 야. 티가 좀 난다, 야. 생각보다 잘했었어요. 좋아 좋아. 형, 저는 그거 더 시원하게 나오고 싶어요. 됐다? 좋은 것 같아, 이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새로운 조합이에요. 세 조합이 합쳐서 진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저랑 같이 해도 좋대요? 해도 좋죠. 할까? 해볼까? 네. 파이팅. 멍해진 시선 점점 슬로우 모션 난 가만히 해볼까? 네. 멍해진 시선 점점 슬로우 모션 난 가만히 한번 멍해진 멍해진 시선 점점 슬로우 모션 난 가만히 점점 슬로우 모션 좀 더 끌어. 오케이인데? 괜찮아요? 좋은데?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높은 것도 길게 할 수 있긴 한데 더 길게 해볼까요? 엄청 길게. 엄청 길게? 어디까지 가려고? 아니, 그 숨 끝날 때까지 해요. 네 숨이 닿을 때까지 해봐 그럼. 한번 해봐요? 응, 해봐. 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응, 좋아. 길이도 압도적으로 길었어. 그리고 비브라스터도 괜찮았다 이거. 허리거리를 맴돌아 베이베 한국사람이야 진짜 완전. 진짜로. 아 진짜 최고야 최고. 너와 나 드립접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잘했는데?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어. 드립접 우린 다 젖어도 우린 다 젖어도 오케이.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 것 같아. 잘하는데 아주. 어 노래 좋아. 이번 녹음하면서 제가 마지막이니까 다른 형들 목소리 다 들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태일이 형 저랑 같이 해서 좋다고 하니까 저도 태일이 형이랑 해서 너무 좋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